지금 우리 박성우씨가 저를 보면서 음성 변조한 줄 아는데 아닙니다 박성우분 조금만 가까이 서주시겠어요? 좋습니다 그쵸? 부부가 맞힌 몸 좋습니다 주민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왼쪽부터 봐주시죠 여러분 눈물의 요원인 출연 분들입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이번에는 박성우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멋집니다 자 다섯 분 대비 뒤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어떤 포즈도 좋습니다 주민씨 몸을 틀어서 왼쪽부터 봐주시죠 왼쪽부터 왼쪽입니다 봐주시고요 정면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고요 자 다섯 분 모두 하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트 하나 둘 셋 좋네요 자 이제 장면 가볼까요? 왼쪽으로 가볼까요? 네 왼쪽 하트 하트 왼쪽 좋아요 크로스한테 크로스한테 왼쪽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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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되고 오른쪽도 봐주시죠 오른쪽 자 좋아요 자 이제 보다 앞쪽으로 나오셔서 한 발만 앞쪽으로 나오셔서 사진 촬영 진행할게요 조금 전에 보여주셨던 그 크로스 하트 가볼까요? 감독님들한테 널려주시고요 가까이 그래서 김수현씨 조금 더 가까이 서주시면 돼요 좋아요 좋아요 자 시선은 왼쪽으로 왼쪽 봐주시죠 왼쪽입니다 왼쪽 봐주시고요 정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자 오른쪽을 봐주시고요 자 여러분 눈물의 여왕 출연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제가 눈물의 여왕을 외치면 파이팅을 마지막으로 외치겠습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자 눈물의 여왕 파이팅 네 네 이상으로 포토타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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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